자 어떻습니까? 선생님 암자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가 안되는가 이미지 리듬을 하셔야 돼요. 키워드는 백날이들 필요 없어요. 이미지 리듬을 하시면 다 돼요. 이거 잘 보세요. 이거 들어가 봤겠어요? 안 봤겠어요? 옆방에 나서 그런지 들어갔죠? 네, 들어갔어요. 암자에 들어간 거잖아요. 들어간 거예요. 그럼 지금 암자가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있잖아요. 여기 암자. 여기 숨어있잖아요. 빨간색으로. 그죠? 빨간색으로 그려있잖아요. 그죠? 빨간색이란 건 뭐예요? 스트레스 받는다 안 받는다? 스트레스 받는다.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빨간색으로 쓰는 거예요. 쓰는데 자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? 뭐라고요? 이거? 작품. 그죠? 작품. 한번 해보세요. 많이 알려졌습니다. 들어가야 돼? 말아야 돼요. 당연히 들어가야 돼. 응? 나와야 돼요. 당연히 들어가야 돼. 다른 분. 들어가야죠. 한번 딱 봤어요.